아들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상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면서 항상 이제 그런 게 내 엄마로서 평가를 해서 지금 정말 제 관리하기만 지금 가장 굉장히 도움을 안 되거든요. 그 돈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못 말한 거예요. 요건 이런 거만 두고 다른 직업을 한번 구해요. 그래서 돈을 벌까 이런 생각도 없으신가요? 그 내가 자식을 잘 키우고 싶고 돈을 좀 더는 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장사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장사하는 것일까? 이걸 알고 장사를 하면 장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막 돈 욕심으로 장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 망하는 거라고 이래요.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할 때는 장사를 왜 하는지를 기본을 공부를 해야 돼. 그래갖고 그걸 알고 바르게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일이 없거든. 장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잘하면 돈도 많이 주는 대신에 사람도 많이 줘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한경은 네가 만들어 놨느냐 이 말이예요. 그제 옛날에는 과거에는 말이죠. 장사는 뭐든지 만드는 시대라가지고 장사도 무조건 체리믄 됐어. 뭐 무조건 중국집도 체리 갖고 망하는 놈이 없었다니까 과거에는. 근데 지금 체리는 망한단 말이야 지금 시대는. 왜? 지금은 네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명분을 찾아야 돼요. 과거에는 명분이 없어도 돼요.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월급을 받으며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뭔가 과감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것만 해도 네가 장사를 하면 되기 돼가 있었다고. 근데 과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송충이가 손님 먹어야지 이러고 월급만 받으러 다니거든요. 그럼 과감하지 못한 거죠. 그만큼 신장이 크지 못하는 거죠. 간띵이가 안 큰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간띵이는 좀 크다는 얘기죠. 그렇게만 해도 거기에다가 경제를 주고 사람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간끄다고 해서 사람을 주고 경제를 안 주고 네가 명분을 앞세워야 돼요. 장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럼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네 욕심으로 사람들 시간을 낭비하고 그 사람들을 호주머니를 긁어내고 네가 잘 살라고 하는 건 절대 그렇게 안 만들어준다. 이게 후천 시대예요. 그러니까 네가 장사를 하려 그러면 장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이 업을 채우면 그 다음에 사람이 오는 것인데 사람이 오니까 이 물건도 팔리고 거래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 장사를 하는 것이고 사람이 오면 사람들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못 찾았으면 명분이 없는 거죠. 너무 돈 뺏으려고 네 잘 살라고 너무 호주머니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 거죠.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살면 돈은 저절로 오는 거니까. 이걸 잘 쓰면 되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오는 거거든요. 이제는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한다고 들면 장사 위에 거를 하는 것이고 장사는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하고 장사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뭐 공장을 하는 게 사업하고 공장도 장사예요. 물건 만들어서 팔아먹으면 똑같아. 국수파나 테레비파나 냉장고파나 컴퓨터파나 똑같으니까. 장사라. 요는 장사 저는 장사지. 장사를 해서 경제를 일으키고 힘을 만들고 나면 그때는 힘을 갖추고 나면 이 힘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으로. 그럼 사업은 뭐냐? 우리가 복지는 사업이에요. 복지 활동이라는 거죠. 복지는 사업에 들어간다고. 그럼 교육. 교육은 사업입니다. 요런 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교육이 뭘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교육 사업이라는 건 최고 우의 사업이고 복지 사업은 최고 우의 사업이에요. 이건 장사가 아니거든. 사람을 널리 이루게 하는 거죠. 이루게 하는데 돈이 안되냐? 엄청난 경제가 들어와요. 이게 복지 사업이고 이게 교육 사업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사람들을 아래키고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게 해주는 이런 거. 교육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기술을 아래키도 교육 사업이에요. 기술을 아래키고 나면 그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 걸 아래키고 그 다음 걸 아래키고 그 다음 걸 아래킬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기술만 아래킨다고 그러면 기술을 배워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술을 아래키면서 생활이 돌아갈 때 되면 그 다음에 뭐를 아래킨다. 그 다음에 여기 돌아가면 뭐를 아래키고 요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고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업가라 이야기는 지금은 안되고 장사를 내가 하되 여기서 내가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다듬어 간다. 장사를 하니까 사람이 주어지니까 이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활동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주고 지금 이 물건을 팔면서 돈 받는 거는 이거는 덤이다 이 말이죠. 이 활동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요걸 이제 잘 열심히 하니까 오 너는 이제 됐다 이래갖고 사업가로 만들어 주거든요. 무슨 활동할 거냐 이거죠. 무슨 활동할 거냐 이거죠. 국수 만드는 활동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재주니까 국수를 만들어 갖고 돈을 받을 거니까 이거는 샘샘이고 이 사람들한테 무슨 활동할 거냐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해야 돼요. 이러면 국수는 저절로 팔리거든요. 사람은 저절로 몰려오고 이로우니까 이로운 이것을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가를 하면 말이죠. 요가를 내가 아래키고 돈을 받잖아요. 이건 장사예요. 이거는? 그럼 이걸 잘못하는 거냐 아니에요. 이거는 방편으로 해서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요가만 아래키는 거는 이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받는 거니까. 내가 재주가 있으니까 그런 걸 아래키고 그 사람은 돈을 주니까 받았으니까 샘샘이잖아요. 그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없어. 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돈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방법을 찾으면 이거는 내가 활동하는 것이고 사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활동을 해갖고 사회를 이롭게 하면 네가 필요한 걸 더 많이 줍니다. 인연을 더 많이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널리 큰 활동을 자꾸 하니까 이제 엄청난 사람이 몰려오는 거죠. 무슨 활동이냐 요런 걸 이제 잡아가야 되는 거죠. 조금 이해가 돼요. 요거 아직까지 안 만졌으니까 크게 이해는 안 되겠지만 순서가 요렇게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나중에 어 활동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거냐. 요거는 우리가 잡으면 되는 거거든. 활동은 안 하고 그냥 내한테 뭔가를 많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부분은 활동을 하라고 경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활동을 할 게 문제를 못 잡았다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 경제를 활동하라고 주는데 활동은 안 하고 자꾸 모았어. 모았으면 사회금 보내고 뺏어갈뻑니다. 네 자식이 사고를 치고 뺏어가든. 네가 뭐 사고 나고 나가든. 뭐 뺏어갔든다니까 자인이. 왜? 활동하라고 준 건데 활동을 안 하고 모은 거잖아 이게. 뺏어갈뻑니다. 어디에 휘말리 갖고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자꾸 어려워지는 게 나. 네 잘하자. 그럼요 빨리. 예전. 고맙습니다. 저번에.